초등학생 방식 혜연 튀김 튀김 앞머리 안이 왜 이렇게 공짜버리지? 딸기 고른 뱁 고춧가루 맥주 치즈 마콩 치즈 티有 폭농 고춧가루 1,000원 그리고 1,000원 그리고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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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0원 2,000원 2,000원 아이고 아 왜 아이고가 어머 얘 안 부셨나봐 응 그냥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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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셔 아 아 응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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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 으 우 응? 알았어, 여기서 먹을 거야? 응 먹고 봐 엄마? 진짜 멋진 멋진 하자 응 옷이랑 색깔이 똑같아, 그치? 옷이랑 색깔이 똑같아, 그치? 먹어도 돼? 응 맛있어 아니야, 전장도 많이 먹어 짜잔 이거 먹어라 이렇게 놔둬주세요 우유 다 먹었어? 오그루트 주실까? 왜 여기다? 짜잔 설명해봐 이거는 맛있는 여그루트입니다 안에 둘러 늘었어요 이거를 돌리고 보면 있습니다 여그루트 íb 우유다 먹으면 요구르트를 이럴 뿌리지 말래? 어디? 여기. 여기 봐봐. 있잖아. 아 이거? 아 어머 잠깐만.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것도 있겠네? 이거 텔레비인 줄 알았어. 텔레비랑 똑같으니까. 맛있게 마주어줘서 고마워. 무슨 편의점에서 만들었어. 맛있게ому see? 춤 incumbents план!" 은근 입니다. 다음은 productują sink. servir 물은 진짜로 만들기 고기 소금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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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 공부 많이 하고 왔어? 응! 재밌었어? 응! 재밌는데? 이게 엄청 크다! 비교! 좀 잘라서 버리고 어머! 난방 안 켜져 있었나? 오시시 쇼코슈가 3년산이 있고 5년산이 있더라구? 응 이거 5년산인데 좀 더 비싸 한 2, 3, 3, 4, 5년산이 있더라구? 삼촌은 비싼데 맛은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 2, 3백에? 응 오랜만에 다시 오고 있어야지 어릅니다 괜찮아? 응 건배 아 밤양 가는 얼음 넣어주긴 하지 음 그게 생각나가지고 밤양 가고 싶다 아 냄새 난다 음 음 음 음 음 먹기도 전부터 매워? 응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응 음 음 둘 당근이 너무 커져 락곱새에다 먹었던 거? 생각난다 이건 넣는 거 보다 이건 중국당면이 훨씬 낫구나 응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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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당근 너 비누로 손 닦았어? 응 당연히 닦았지 어 그래 먹어 둘 다 먹을 거야? 응 이빨로 잘라서 하나 찍으래 최근에 말한테 당근 줬던 거 생각나? 응 너 말 말도 당근 좋아하는데 너도 말처럼 당근 좋아해 응 너의 말 너도 말아야 너의 말 날개 그러다 허니 헬롯 네 모든 것들이 네네 소고기랑 맛살, 당근이랑 카부, 실파라고 하나 뭐였더라구요. 이거는 제송이버섯, 마늘종, 단무지. 그리고 마늘, 마늘, 계란, 당근, 연어 club이에요. 이 사실은 가리비에 이상하게 넣어달라고 합니다. 소고기랑, 기어파부를 넣어주세요. 흰 Johns, 마늘, 코코기랑 Equipment, 짠 수정. 양파 오 마이갓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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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계란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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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마늘 국화qua fears 씨앗 마주치기 allows, 모를 먹기 설탕 매추를 넣어둔 빵과 단무지 달콤한 아이스크림 그러고, 오븐에 담아주세요 양념장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추 무릎 버터 부추 감자 후추 두부 탕후루 청양고추 col 수구름맛 천방아리 미야 하트 야채 오이로 오이 팔 생크림 전투 대파 쌀가루를 식히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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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군만두긴 한데 떡국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고춧가루 국물요리해도 되나요 다행이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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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쟁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롬이짱은 쑥갓을 싫어할테니까 김을 넣을거예요 맛있어! 많이 먹어! 롬이짱! 떡 맛있지? 나중에 또 해줄까? 응! 이거 뭐지 이거? 응? 동그랑색인가? 이거는 새우 들어왔고 돼지랑 소도 섞이긴 했는데 새우가 좀 많이 들어왔고 얘는 새우 안 들어간 거 더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예뻐 예뻐 그래? 햄이 빠지니까 좀 뭔가 햄이 바지니푸드 햄이 바지니cü 햄이 바지니 perché 햄이 바지니 이렇게 햄이 바지니 햄이 바지니 새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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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좋아하더라 맛있어? 잘됐나? 응 게다가 exchange 아빠도 먹고봐. 맛있어 스미크 그라씨 먹혔지 하자 목욕하고 싶어? 응 아멘